정의정의 무엇이길래 정의정의 무엇이길래 그 정의 무엇이길래 나를 나를 이렇게도 크게 할까요 사랑한다 그 말로도 부족하니 가슴을 불태울 사람 정의정의 무엇이길래 그 정의 무엇이길래 내 맘을 설레게 하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내 전부야 그 정의 내 전부야 정의정의 무엇이길래 그 정의 무엇이길래 그 정의 무엇이길래 정의 무엇이길래 정의 무엇이길래 그 정의 무엇이길래 나를 나를 이렇게도 크게 할까요 사랑한다 그 말로도 부족하니 부족하니 가슴을 불태울 사람 정의정의 무엇이길래 그 정의 무엇이길래 그 정의 무엇이길래 내 맘을 설레게 하나 그 정의 무엇이길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내 전부야 내 전부야 그 정의 내 전부야 그 정의 내 전부야 그 정의 내 전부야 그 정의 내 전부야 네, 잘 들었습니다.